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레이트맨 입니다. 오늘 메뉴가 한박스티커와 초콜릿을 준비했어요. 마실거는 호시와 노텔라를 준비했어요.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bismillahirrahmanirrahim 아이스크림 매콤해요 닭다리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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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독독 너무 맛있다. 매콤달콤달콤 배 마지막 오랫동안 매콤해요 전자드림 난리 났는데 위에 있는 집에서 하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하는지 확인해볼게요 지금 1층에서 이사가시는가봐요 그래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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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위에 집분들이 청소하시는가봐요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고 이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